제품이 동작시 꺼지나요? 제품 내부가 이물로 막히면 우웅우웅 소리와 함께 이물 막힘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막힌 상태가 지속되면 제품 보호를 위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 제품 본체, 길이 조절 연장관, 흡입구를 분리하세요. 제품 본체, 길이 조절 연장관, 흡입구 등 제품 내부에 이물이 끼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제품 본체에 끼어 있는 이물질은 큰 먼지 분리 장치를 분리한 후 긴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먼지통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길이 조절 연장관의 이물질은 바닥에 두드려서 제거해주세요. 너무 강하게 두드리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흡입구에 끼어 있는 이물질은 긴 나무 막대로 밀어 넣어서 제거해주세요. 감사합니다.